연예인으로 콕 집어넣어서 얘기해주세요. 하트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트하는 사람? BTS 중에 한 명이. 오! 그냥 말하면 안 돼, 안 돼. 나 이거, 나 팬들한테 혼나. 이거 진짜 요새 좀 뭔가 남자다워졌고. 정국! 어떻게 알았어? 이상형은 아니고요. 이 친구가 뭔가 남자다워지고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BTS랑 광고를 찍었어요. 그때 당시에는 되게 애기였어요. 그쵸? 저도 그때도 애기였고 근데 이제 막 남자가 됐어. 근데 얼굴이 약간 멋이 남자다. 아, 그만하네. 적당히 하자. 오케이, 두엣을 꼭 부르고 싶다면 누구랑 부르고 싶어요? 그분은 지금 너무, 너무. 그러니까 정말 리얼리스틱하게 생각을 해야지. 현실적으로. 나는 정국. 하나만씩 해야지 Giant rec Drink 제외 제외